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 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보자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최선을 한번 다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길이 조금은 넓어집니다 좁았던 길이 좁아지는 길이 넓어지면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 민초들 민중들은 뭐 있습니까? 같이 해야 됩니다 저들은 권력이다 엘리트다 네트워크를 갖고서 그냥 완전히 품잡고 다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비록 1개인이지만 1개인이 플러스 1 플러스 1 하면서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만명이 되고 100만명이 되면 그 힘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 힘이 바로 역사를 만들어왔고 우리의 삶을 개선시켜왔고 우리의 가정과 가족을 지켜왔습니다 최은순 얘기 좀 할까요? 최은순 최은순이 첫번 만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크로비스트에서 장모 최은순과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사실상 나오는 얘기 최은순이 바로 바로 최은순이 실제 기획자다 최은순이가 긴 거기도 키웠고 그것도 드러날 겁니다 각종 사건에 사실상 많이 연루되어 있죠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들 연이어 확산되고 있는데 TK 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 교수들 179년 안동대 교수들 대구대 교수들 보수의 심장 국민의힘의 기반인 곳이죠 여기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나라 거덜낸 윤석열이 끌어내리겠다 도대체 말이 안되는 나라를 만들어놨다 폭탄 수준의 인사참사다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대통령이다 중앙대학 교수들도 번지고 있습니다 중앙대학 교수들도 169명 전주대학 교수들 104명이 시국선언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의 각지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 양심을 걸고 그리고 학문의 자유를 부르짖던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연고대 교수들도 정신 차려 있어서 바로 시국선언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윤석열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경제가 더 힘듭니다 가계비만 늘어나는 서민 경제입니다 못 살겠다 가라 보자 가계부채가 한국은행 발표인데 적달세 18조가 늘어난 1914조가 됐습니다 3년 만에 최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담대 주택담보대출로 가계비시 18조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주택담보대출 없는 분들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여기 원금과 이자 갚느라고 진짜 너무 힘듭니다 허리가 휩니다 2021년 이후에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발표입니다 1913조 8천억 현재 가계부채입니다 윤석열은 김건희는 가계부채 없겠지 주가 조작으로 엄청나게 돈 벌어먹었으니까 여러분 주식 하신 분들 계실 텐데 한국의 주식시장 한국의 증시가 수익률이 세계에서 꼴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별거 다 합니다 원인은 바로 윤석열 때문에 그렇다 윤석열 정권은 한국의 자본주의를 망치고 있습니다 좌판이 사회주의 뭐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가 자본주의의 바로 후치고 자본주의의 핵심이 바로 주식시장인데 주식 수익률이 세계에서 꼴찌라고 합니다 자기만 세계 대통령 중에서 꼴찌하면 됐지 왜 우리 자본주의도 망가뜨립니까 연간 수익률이 한국의 주식 마이너스 12.8%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포항입니다 미국은 24%에 플러스 대만도 38%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15% 일본은 14% 한국만 유일하게 마이너스 12.8%입니다 누가 한국의 주식을 사겠습니까? 누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주식을 살 때는 왜 삽니까? 그 주식의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그 기업이 생산활동을 벌려서 기업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주식 사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단순한 논리인데요 그러나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한반도는 불안하죠 윤석열 정권은 불안하죠 즉흥적이죠 예측 가능하지 않은 정권이죠 무당과 미신 점쟁이들에 의해서 국정운영이 된다는 사실들이 자꾸 폭로되죠 어떻게 주식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다 미국 증시나 다른 나라 증시로 빠져나가고 있다 실제로 윤석열 정권 때 바이든하고 협잡해서 미국에 투자하고 그래서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한 나라 1순위가 어딘지 아닙니까?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입니다 국내의 일자리 창출에는 관심이 없고 큰형님 바이든이 하라는 대로 그쪽에 투자해서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기록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재명이 죽을 때까지 기소하자 경찰이 무혐의로 판결한 것을 검찰이 다시 기소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했을까요? 법인카드에서 과일을 썼다 과일을 썼다 샌드위치를 놨다 법인카드로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손님들 오거나 사무실 직원들이 업무 중에 점심시간에 그게 뭐 이렇게 여보세요? 검찰나으리들 당신들은 일하다가 급하면 샌드위치 안 사다 먹어요? 여보세요? 검찰나으리들 당신들은 손님 오면 음료수나 과일 대접 안 해요? 이야 진짜 참 그거 다 자기 개인 돈으로서 아 특할비가 있구나 아 미안합니다 특할비가 있 현찰로 쓰는 거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경찰에서 이게 문제 삼기 어렵다 그래서 포기한 사건이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근데 왜 검찰은 이때 딱 맞춰왔고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로 과일을 샀다 샌드위치를 샀다 1억이 넘는다 왜 또 이 얘기를 하면서 기소하고 언론 프레이에 들어갔을까요? 언론은 좋다 그러고 말이죠 모든 언론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기소당했다 이재명이 다시 이재명 대표의 악마화를 시작한 거죠 왜 법인카드의 내역이 어떤지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라는 얘기를 쓰는 언론 제가 못 봤습니다 민주당에서 얘기했다 그 정도 코트만 달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또 다시 한 번 또 언론과 검찰과 이 기습관 세력들이 이재명 중기 그리고 한성진 부장판사가 기소하면 유죄 때리잖아요 골프 쳤다 안 쳤다 이거 갖고 뭐예요 징역 1년을 때려버리잖아요 검찰 신났습니다 판사는 우리 편이다 판사 그만둔 다음에 우리 로품으로 와 내가 매겨 살릴게 다 걱정하지 마 김건희 로펌도 있어 우리는 한 편이야 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공작 조작 기소하고 법원은 방망이 두드리는 와 이것이 박정희 전도한 시대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법원의 판사들은 법정에서 폼 잡고 말이죠 방망이 두드리고 판사가 여러분 그 법정에 가보신 분들이 있지만 판사가 입장하면 방청객들 스탠다업 시킵니다 일어나세요 뭘 일어나 일어나긴 존경해야 일어나지 그러면서 우리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 시청자분들 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포기해라 얘들아 안 된다 윤석열의 선제 타격 이후에 검찰이 계속해서 후속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세요 국민 여러분 우리 검찰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사법 카르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건 조작하고 기소합니다 너네들은 백성들은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 뭔 지표를 나가 건방지게 일어나 해 열심히 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란 국가지도자나 애초 기대하지도 마 그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니 우리가 있는데 자 그럼 존경하는 검찰총장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들 법인카드도 펑펑 썼겠지만 특헐비가 있었습니다 현찰이 있었어요 금고를 열면 현찰이 확 쌓여 있었습니다 70억을 썼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인수증만 인수증도 제대로 안 쓴 모양입니다 한 번에 가장 많이 쓴 금액이 1억 5천만 원 전액 현금입니다 법인카드 쓰실 일이 썼겠죠 또 검찰 법인카드 엄청나게 썼겠죠 그것도 현찰도 있습니다 마구마구 사대입니다 그거 누구 돈이에요 윤석열 아저씨가 누구 돈이었어요 한동훈 아저씨가 누구 돈이었어요 심우정 아저씨가 누구 돈이었어요 우리가 낸 세금 아니에요 우리가 피 땀 흘려서 이런 대가로 당신네들이 펑펑 돈 썼어요 떡값 돌리고 수고했다고 마치 조폭 대장이 조폭 부하들에게 명절날 봉투 하나씩 나눠주듯이 이 법률 통제가 벗어난 초법적인 예산입니다 국가재정법상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했어요 이제 와서 법사위에서 검찰특할비 전액 삭감하자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논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검찰특할비 전액 삭감할까요 아니면 또 조금만 삭감할까요 한번 맞춰보십시오 저는 아마 전액 삭감 못할 거라고 봅니다 법사위에서만 전액 삭감시킨 것이지 예결이 소소위에 들어갔고 그래 국민들이 이렇게 하니까 조금만 좀 삭감합시다 그럴 거예요 또 펑펑 써라 검찰총장 비서실에다 갖다 놓고 펑펑 쓰고 다가오는 명절에 나눠 가져라 집에 갖다 줘 윤석열 검찰총장 하루에 3억 6,800만 원을 쓴 적도 있다 80명에게 나눠줬다 주미애 장관이 직무 배제시켰을 때 이때에도 윤석열은 특할비를 챙겨갔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민주당 일각에서는 사법부 공격을 자제해야 된다라는 얼뜨기들이 있습니다 법원 건드리지 말아라 법원 판단의 지적적인 공격을 자제해야 된다 법원이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게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법리 공방만 합니까 당소심에서는 이길 수 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선거 공판 무죄가 나올 수 있다 법리적으로는 그렇죠 법리적 판단을 안 하는 곳이 바로 법원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 일반 형사사건, 민사사건은 하시겠죠 그러나 이재명에 관련된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는 정치법원 법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판사가 정치에 개입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을 존중하라고요 민주당의 의원은 주적은 윤석열이고 김건희고 검찰이 사법부가 아니라고 이미 한패라는 게 드러났는데 이런 소리를 왜 합니까 도대체 이분들 초록이 동색입니까? 검찰과 이사회의 특권층 바로 이 특권 카르텔은 법원과 검찰이라는 점을 한치도 잊지 말고요 사기당하거나 언론의 그 시야를 흐리게 만들기 마십시오 이특권 politician 자신의 그 시야를 위해 신